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으면 더 죽겠어요 이러면 안 돼 좋습니다 엄지척 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 들어도 했지요? 박수는 그만 그루리 그루리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칭찬 한번 합시다 참 멋지게 생기셨어요 오늘 은혜 받고 갑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진리의 말씀, 곧 진리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살 맛이 납니다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살 맛 나시죠?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사람이서 죽을 맛입니다 그래도 말은 잘해야 돼 나 살 맛 납니다 시작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싱싱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생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나갈 때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고 믿음을 붙들고 할렐루야 선파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만 나고 생기가 있고 여러분 삶이 번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끝없는 기술 이게 바로 영감입니다 여러분 이 영감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죄롭으로 추원합니다 죄롭으로 추원합니다 먼저 하늘나라 가신 영감님 그래서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설교 더럽게 보다는 목사하고 두 가지 딱 동일한 게 있는데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영감하고 그 영감은 좀 달라 오늘 이 시간에 이 목사에게 영감 있기를 바라고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영감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 듣는 분들도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팝콘 먹다가 이렇게 다리 꼬지 마시고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 다 다리 꼬지 마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다리 꼬면 척추가 비틀려 여기 지금 다리 꼬고 계신 분 계시죠? 상관없지만 웬만하면 바르게 앉아 그래야 자세가 바라야 척추가 바라지고 이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생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어린이들이 성경학교 이제 이미 지금 오늘 유치부가 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아동부가 하고 있어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버리자 그래서 이 주제가 이런 주제예요 이 말씀이 지나갈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치고 들어가면 충격파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데 이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앞에 쪽에 신림동 이런 쪽인데 서울대 앞쪽에서 자리 까놓고 그 무당을 하던 한 누님이 채널을 돌리다가 아주 잘생긴 목사를 본 거예요 그냥 잘생겨서 채널을 멈췄어 누구 얘기하는지는 아직 얘기를 안 할게 그런데 잘생길뿐만 아니라 설교가 재밌어 그래서 가끔씩 그 잘생긴 그 재밌는 그 목사님 설교에 자기도 모르게 리모컨이 틀어져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그리고 심장이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기꾼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기만 치다가 내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생긴 그리고 아주 그 말씀을 그 무당이 알아듣게도 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설교하는 그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가 내 전화로 온 거야 한 번 만나자는 거예요 목사가 무당 누님을 만날 이유가 없지 그런데 나는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신림동으로 가면 거기는 누님 바닥이잖아 내가 내 바닥으로 오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오시더라고 내가 목사님 소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전에는 아무 감각 없이 살았는데 내가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자리를 가난을 얻고 하면 하루에 사업천만 원씩 버는데 이거 때려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너 미쳤냐는 거야 언니 미쳤냐는 거야 왜 이 좋은 직업을 버리냐는 거야 25년 해왔지 않냐 이거야 그런데 25년 해왔 이 일을 반말에 때려줄 수밖에 없는 강력한 폭풍 같은 말씀이 그녀의 심장을 때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하므로 조언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그 영광은 곧 아버지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는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크립처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 말씀 자체로 기름붐이 가득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연적 성경 읽기와 수퍼내춈리티 이 초자연적 성경 읽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연적 성경 읽기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냥 지어낸 얘기라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초자연적 성경 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 주의 손길이 임하고 나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는 신유사역과 치유사역을 하죠 축사사역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면 놀랍도록 완벽하게 치유가 됩니다 재발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발이 됐을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재발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낙심해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그나마 있는 믿음을 상실해버린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이하에 덜어낸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야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도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졌어요 말씀이 그런데 그 씨가 햇빛이 비치니까 뿌리가 내리기 전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임하는 순간 그 심령이 옥토가 됐든 가시밭이 됐든 돌짝밭이 됐든 상관없이 그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그를 치료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제 그 심령이 옥토가 돼서 그 말씀을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도 전에 어떻게 해요? 햇빛이 비쳐서 뿌리가 말랐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재발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작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내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내 심령은 과연 옥토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그 신유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그 신유사역자가 저 목사님이 목사님이 나를 고친다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어느 사역자가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의지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실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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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에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다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이경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깨달은 자는 박수령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내 삶이 흔들릴 때 우리 사모험이 우리 김포인광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아, 내 믿음이 연약한 연구구나 어짜여 믿음이 작으냐 어짜여 내 믿음이 없느냐 하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거 책망한 적이 없으세요 그 믿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가져라 아멘 좀 합시다 마귀는 그 사람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마귀는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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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 사람만 축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탐내는 것은 더 위대한 믿음을 탐내야 됩니다 더 큰 믿음, 더 아름다운 믿음, 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만한 믿음 기적을 일하시게 할 만한 그 사람의 기적을 일하시게 할 만한 믿음을 탐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안전한 것이예요 우리 찬양 한번 합십시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자막 띄워주시고 내 아버지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은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듯이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 씨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나 신뢰해 뜨거운 땅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말씀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나누도록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문동둥자가 예수께로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아니 나는 예수님께 왔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가라고 그러지? 라고 볼만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자기들이 깨끗한 것을 느꼈어요 이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보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순종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치유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여러분이 병드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여야 됩니다 병든 자가 붙들여야 할 약속의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추천드린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2사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을 인하므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처측에 맞음으로 내가 나함을 입었도다 아멘 말라키 4장 2절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와디같이 뛰리라 아멘 야구보소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이 필요하지 이번에 신혁사약자는 좀 약하네 더 센 신혁사약자를 만나야지 이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치유자가 누군지를 몰라서 번지 쓰고 한참 틀린 거죠 어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계세요? 말씀으로 계신다 그 말에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신다 그 말이죠 말씀이 지나가면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그를 치료하고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말씀이 그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미러클 사인 기적과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는 거야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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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라 이거야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안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아멘 내가 이제부터 주만 따르네 이 고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감정인지 약속 붙드는 믿음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다 감정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감정인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루에도 열두 번 변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변하는지 몰라 오늘 나는 믿음이 확 있는 것 같고 오늘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 감정입니다 말씀 위에 서서 뿌리를 내리면 전 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이급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급한 상황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내 인생에 그럴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들 학생들도 선생님이 이거 줄쳐놔라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열심히 줄쳐놓고 그것만 내오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를 선생님이 내는 거야 그것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쫄게 만들고 힘들게 하려고 낼까 아니면 인생에는 어떤 네가 학교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에 살아가면서 문제라도 예상 문제 예상 문제에 나오지 않은 문제도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싶어서 여기 학교 선생님도 몇 분 계신데 그런 문제 내요 안 내요? 그렇죠? 안 내시나? 안 내면 나쁜 선생님이야 예상 적중 문제 몇 문제 내주고 예상치 못한 문제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것이 세 문제 됐어요? 그러면 이 얘기했죠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데 학교에서 너희가 시험지 풀면서 예상 문제 예상 적중을 하지만 인생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단다 너는 날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인생이라는 게 말이야 예상침보다 문제가 닥치거든 그때 이걸 풀 수 있는 응용력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 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 짱이다 그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축복입니다 아멘 10편 119편 49절로 50절에 주의 종에 가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를 곤란 중에 이뤄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입니다 다 같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곤란 중에 나의 이로고 소망이 닮아요 말씀이 없었으면 이미 우리는 일상 사람이 아니었을 사람이 여기 참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수정둡니다 그 말씀을 수정둘기 위해서 천사들이 보낸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천사들을 우리가 동원시키고 도움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이 하는 순간에 지나가는 말씀이 그냥 로고스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믿든 말든 하나님은 그 말씀의 기름을 부으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려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붙잡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순간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돼요 다 같이 레마 레마 로고스나 레마라는 똑같이 헬라 그리스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아멘 해가지고 내가 잡솟어 하나님 말씀을 먹었어 그 에스겔의 인자야 너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러잖아요 두루마기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거든요 그 말씀을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뭐가 돼요?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생명이 된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급할 때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아멘! 나를 건져주는 능력의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외면하고 삽니까? 그리고 또 내가 선택해서 치사하는 거예요 치사 선택이라고 했죠 3만 2천 5백까지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내게 마음에 안 들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11조를 들여 넘어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 나는 딴 여자도 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좋은 말씀만 골라서 쓰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로 그러죠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나 이런 수많은 여기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먹지 않아요 선택 치사 지가 좋아하는 말씀을 골라서 골라서 편집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 믿고 싶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3만 2천 5백까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통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것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이런 사람을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탄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가장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이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데 앞에 누가 서 있어 내가 너무 굶어서 헛것을 거나 사랑받으면 그럴 텐데 예수님은 바로 알아봐 이게 사탄이구나 알아봐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내게 줄 테니까 내 절 한 번만 해라 이 돈을 떡으로 해먹어라 성전을 뛰어내려라 이런 시험들이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시험 하나를 어떻게 이기는가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더라 그 말이야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했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말씀으로 쳐보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말씀의 모기가 있어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또 떠나가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지를 않아 이제 성전 꼭대기 올려놓고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는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더라 뛰어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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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노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꼼짝을 못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탄이 시험을 했을 때 이것을 이기고 사탄을 몰아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여자들이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남자들이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룸살롱으로 갔어요 룸살롱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는 뭐 술도 있고 또 술을 혼자 먹으면 될 텐데 술을 이렇게 먹여주는 도우미가 있다 하되 그런 게 있는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기록되었으되 하는 이 말씀을 가져야만 이길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테레비 보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가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이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슈에마 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다 같이 슈에마 어디를 성경을 열든지 그 발견할 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동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슈에마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커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냥 믿음이 커지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듣고 살았던 사무엘은 일생을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썼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주먹을 한 번 줘보세요 나는 내 평생 말씀으로 살이다 세 번 하는 겁니다 시작 나는 내 평생 말씀으로 살이다 시작 나는 내 평생 말씀으로 살았다 시작 나는 내 평생 말씀으로 살이다 하나님께 박수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결단할 때 주먹을 지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주먹 크기는 여러분의 왼쪽 가슴 갈비뼈 속에 있는 심장의 크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주먹 딱 쥐는 순간에 심장이 쫀득 쫀득 이 말씀이 고백이 심장에서 고백해야지 그냥 입에서 나가는 고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하십시다 요한예수 1장 1절에 태저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의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먹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먹하고 내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요한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주먹하고 들었고 내가 보았고 그리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 요한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리포스의 3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치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그 표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이제 나눠주죠 솔로몬 이제 솔로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솔로몬 자식들이 개참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안전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참 귀한 찬양입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던 왕과 덕으로 온 백성이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시대는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왕이 개참안이고 백성들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임에서 쪼개져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주 홍포한 나라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갔고 모두가 다 종으로 시사자리에 끌려갑니다 남유다도 똑같이 아주 흉팍한 그런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종으로 잡아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종이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달라요 왜 그랬을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잡혀가자마자 거기에 완전히 완전히 동화됐어요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가지고 그 아시리아 사람과 똑같이 행합니다 우상을 숨기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은 강가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 저 에르스라엠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날이 올 거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목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메시아에 징조다 해서 그 낙타를 메고 수개월을 걸어서 사막을 지나서 그 베들렘 유대 땅 베들렘에 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 바벨론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누군가에게 전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전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구 그분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에 대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날 징조가 별들이 움직일 거라 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냥 새겨듣지 않아 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삶이 흐트러고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 후손들이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낭송하고 암송했던 것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심장에 남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의 시랄 사람들이 잡혀갔던 아시리보다 훨씬 더 먼 날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그 다니엘 그리고 사베드라 아벤누고 또 누구죠? 매사 이런 세 친구 이 친구들이 얼마나 의리 의리 포로 잡혀갔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과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김보성 씨라고 아시죠? 선글라스 쓰고 선글라스 쓴 이유가 눈이 안 좋더만 매일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또 더 이상해 선글라스만 쓰는 게 아니라 맨날 어디 가면 의리 의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듣는 것도 이상해 계속 그러니까 아 저 친구 진짜 이상한 친구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 스토리를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왜 당신은 이렇게 의리 의리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친구 양따당하는 친구를 위해서 16대 1로 싸웠다는 거예요 16대 1로 싸우다가 그때 그 친구가 막대기로 눈을 찔러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눈이 실명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친구와 의리를 위해서 16대 1로 싸우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의리 의리 그리고 다닐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불교신자였는데 부처님과 의리를 잘 지켰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 그 그 그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의리상 우리가 좀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의리를 지켜야 되니까 아 근데 거기에서 성령 체험을 해버린 거야 예? 하나님이 이 의리 의리 이렇게 외치는 이 친구가 예뻐보였던 것 같아 예? 비록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가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막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무릎 꿇고 몇 시간에 안 일어나더래요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의리 의리 예? 그래서 어제 내 친구 목사님이 김보성하고 찍은 그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김보성 씨한테 특송을 하나 좀 해달라고 에베 시간에 해달라고 했더니 특송하기 전에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의리 이러고 있다 특송을 하더래요 아 진짜 의리 좋은 사람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이 세 친구가 의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우상의 재벌을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안 먹겠다 이거야 우상의 절하라 왕의 신상의 절하라? 못하겠다 이거야 예? 근데 왕이 그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수준이 있어요 포로로 잡으면 그 나라 사람이 퉁치하게 하는 게 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을 친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이놈들을 이렇게 똑똑하니까 예? 인격도 준수하고 말이죠 예? 모두 준수하고 리더십 지도자로서 훌륭하다 해가지고 이 내놈을 이렇게 특별 대우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말로 하면 바벨론 국제학교에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놈들이 왕의 신상에 절도 않고 우상에 절하는 음식은 절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들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왕을 꼬드겨서 이런 놈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고 불가운데 집어넣어버립시다 그래서 왕은 무슨 얘기도 모르고 그래라 도장 찍으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이 사랑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모함하기 위한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은 왕은 한 번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범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끼던 다니엘 사자굴에 던졌다고 그랬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이 살려줬겠지 싶어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그 굴에다가 다니엘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왕이시여 내가 사자 뵈고 자고 있습니다 잘 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여봐라 빨리 다니엘을 꺼내라 그리고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던져놓은 놈들을 이 다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니엘은 그 밤에 사자 털 얼마 따뜻합니까 사자 털 베고 딱 그 사자가 허리 아파가지고 좀 이쪽 굴러면 깔아있지 다 깔고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 친구들이 이제 백부 장관들이란 말이에요 왕의 아주 오른팔 엠파들이었어요 근데 잘못하면 다니엘에게 이게 자기 자리가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함했었는데 이게 들켜가지고 저놈들을 사자고 집어넣어라 왕의 명령이니까 바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땅에 떨어지도 전에 사자가 그 뼈를 다 부셔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안전한 겁니다 아멘의 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 아니 왕의 시장에 저러갈 때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굴케 타는 거예요 그래서 풀묵불에 던지라고 했는데 던지던 사람이 불에 타버렸어 얼마나 불이 센지 던지던 사람이 불에 탔는데 이제 불 가운데 던진 바 됐죠 세 사람이 이제 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알뜨거 아뜨거 하고 해야 되는데 아뜨거 같지는 않아 불 가운데 춤을 추는데 이거 아뜨거가 아니야 이거는 뭔가 춤이 고상한데 분명히 세 놈을 던졌는데 네 명이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분명히 세 놈을 던졌는데 네 명이 춤을 춰 불 가운데서 그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지 아멘이시죠 그 이경 그 그 이급한 상황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신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요아께 부르지림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다 이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지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그 고치신다는 말씀 건져준다는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내 소유가 커져서 부여자가 된다 어떤 부여자 영적 부여자 어떤 사람은 그 소유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통장에도 금고에도 또 뭐 주식도 어마어마하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뭐 자기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몰라 주가가 주가가 하루에 상한가를 치면 수십조씩 벌어버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보다 소유가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보다도 엄청난 소유가 있어요 이걸 영적인 소유라고 그래요 영적인 부여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영적인 부여자가 됩니다 그까짓 것 소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지금 바다에 지금 신일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무슨 뭐 러시아의 함대가 뭘 가다가 네 그거 안되겠다 싶어서 선장이 일부러 그 배를 배를 잠수시켰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거기에 무슨 50조 상당의 황금이 묻혀있다 이거야 우리 교회 중에 잠수 잘하는 사람 분 계십니까 그런데 한 번쯤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보다도 더 더 놀라운 것은 네 이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 발견했다는 사람들이 사진 한 장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데 동영상 몇 번 하고 그게 배 열 굴통이의 그 글씨가 있는 걸 봤죠 그런데 이거는 얼마나 조작도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갈 곳에는 황금으로 도로포장을 했대요 도로포장했는데 여러분 그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집에 예 그 그리고 열두 가지 보석으로 문을 장식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야 할 집은 여기 33평 아파트 스탠다드죠 보통 우리나라는 33평 아파트 일본은 한 13평 4평이 스탠다드입니다 거의 대부분 13,4평 정도의 아파트에 살아가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커도 싫고 너무 작아 좋다 싫다 우리 한 33평이면 좋겠다 해서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면 작은 것도 짓고 큰 것도 짓지만 33평을 주로 많이 지어요 나는 33평 산다 손들어 봐 여기 아파트들이 많이 사니까 33평 뭐요 330평에서 사는 거예요 뭐요 다들 되게 그래요 33평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32.5평인데요 그러나 33평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천국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하계와 태양계 이걸 만드신 분이 그렇게 시시하게 여러분이 살 집을 만들 분이 아니라 이 말이야 다시 말해 여러분이 살 집은 어쩌면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제 말이 맞을 것 같아 지구 하나 정도의 집이 여러분의 한 사람의 집이야 이렇게 맞으면 하나님의 수준에 맞아 내가 이렇게 설교 못 하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쨰하게 설교하냐 그러실 것 같아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금으로 다 포장을 했고 열두 보석으로 장치를 했다면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적인 부여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쨰쨰하게 설교하냐 그러실 것 같아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금으로 다 포장을 했고 열두 보석으로 장치를 했다면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적인 부여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10편 119편 56편 57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하는 나의 분기시니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부여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기근을 만나면 고통스럽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남아프리카는 조금 쌀쌀합니다 아프리카 가면 무조건 반팔 아주 여름 옷만 준비해가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 조금 쌀쌀하다고 해서 그래도 그래도 조금 두꺼운 옷을 준비해갔는데 후회했어요 더 두꺼운 옷을 준비해가야 되는데 이런 오리톨 잠바를 가지고 왔는데 얇은 거 있잖아요 패딩 잠바 근데 그보다도 더 두꺼운 걸 가지고 와야 돼 그렇게 아프리카도 이렇게 쌀쌀하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비가 안 온다는 거죠 비가 3년 동안에 아예 한 번도 안 왔대요 우기철에 비가 오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냐 기근과 재난은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다 암호수 8장 11절에 주 요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요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안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간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그 이전에 말락기 이후에 40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400년 이후 그보다 더 긴 세월에 선지자가 오질 않아 그러니까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암혹시대라 부른 비는 내렸어 곡식도 자랐어 태양도 여전히 떴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왜 암혹시대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 영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가 영혼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내 영혼은 기근이 시작된 겁니다 기근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고 얼마나 많은 군중이 몰려왔는지 스펄천 요한 에슬러 그 시대에 설교하던 그 설교단들을 막 단들까지 입치의 요지가 없었죠 입치의 요지가 없었죠 입치이 막 무너지는 내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람 수용에 불과 불과할 만큼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 사람이 모였는데 지금은요 0.3% 1%도 아니고 0.3% 거의 북유럽 초토화됐습니다 동유럽 서유럽 다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시작된 겁니다 말씀의 기근이 시작된 겁니다 유럽은 살기 좋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제는 완벽한 기근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고 싶으면 어떡해요 뱅기 타고 오는 겁니다 저 대한민국의 생명의 말씀이 있더라 김포에 김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더라 뱅기 타고 와야 돼 뱅값이 얼만데 뱅기 타고 오냐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겨울에 전화를 당했습니다 차가 한 바퀴도 안 돌아가요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차 안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 불태워서 내 몸을 따뜻하게 할까 아니면 그냥 그거 품고 죽을까 집이들은 어떻게 할게요 세장노님 네? 또 현금을 싣고 지금 어딜 가고 있는데 100달러짜리가 네? 지금 한 5억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태우면 한 한 10분은 살 것 같아 안 태우면 곧 죽을 것 같고 그러면 태우고 10분 더 살래 아니면 안 태우고 죽을래 라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워야죠 그럼 태워야지 그러니까 내가 곧 죽겠는데 비행기 그거 몇 분이나 된다고 항공료 안 날아오겠느냐고 그럼 우리 교회는 이제 비행장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자가용 배기 몰고 오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진짜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다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우리가 우물도 파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장애물이 사라지는 축복으로 경험합니다 야 이 말씀 참 놀랍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붙잡으면 장애물이 사라진다 자 10편 119편 165절 자 주보에 요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편 119편 챕터 3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주의 법 곧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아멘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 건강의 장애물 내 환경의 장애물들 또 영적인 장애물도 많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걷어낸 그런데 내가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앞에 장애물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사업할 때 얼마나 많은 규제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장애물들 모든 걸 통칭해서 장애물이라고 말하죠 그 장애물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민족이 잘되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왕성합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보면 알아요 역사를 보는 눈 세계사 공부해 본 적 있죠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두 가지 단어의 결합체입니다 히스 그리고 스토리의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도권 해계모니를 누구한지에 주었느냐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 해계모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민족에게 해계모니가 임했습니다 아멘 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언제나 역사의 주도권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들이 계속 돌잖아요 역사의 주도권들 지금 해계모니가 어디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신생국가 아닙니까 몇백 년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영국이니 브랑스니, 포르투갈이, 네덜란드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유럽 쪽에 있었죠 그런 나라들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잡았을 때 그 나라가 가장 말씀이 왕성했을 때예요 아멘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유군어들 위군어라고 그러죠 이 위군어들의 청교도의 전신들을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위군어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가 그러면 그 이군어들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 나라가 번성해 그렇게 나중에 이군어들이 움직이는 곳에 주도권이 임했고 그 이군어들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죠 신재립을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주도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금이 아시아로 오는데 이 주도권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경제, 문화, 수많은 주도권들을 막 잡게 되죠 한류라는 거 아세요? 세상에 전에 백인들이 우리들을 취급이라도 했습니까? 취급도 안 했죠 그런데 그 백인들이 우리나라의 젊은 가수들이 가면 2박 3일씩 텐트를 쳐놓고 기다려 우리 옛날에 조영필 콘서트 하면 여기 여학생들 학교도 안 가잖아 지금 여기 김곤사님, 은곤사님 다 나 그때 봤거든 내가 알바, 문지기 알바 하다가 봤어요 강주실내체관 이런 거 하면 김수영 곤사님 그때 왔던 것 같은데 영필이 오빠 어쩌고 왜 학교 안 가냐 무슨 치마 입고 담을 넘어가려고 그래 이제 끝났다고 못 들어온다고 해도 여학생들은 날 울고 막 나빠지고 난리가 아니야 영필이 오빠 봐야 돼 우리 집사람도 영필이 오빠 팬이었거든 영필이 오빠 만나고 싶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자기 사장, 회사 언어가 영필이 오빠하고 아주 친한 의형제인 거야 1년에 두 번씩 회사를 왔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 집사람은 영필이 오빠 끊고 사진 찍고 지금도 내가 찢어보려고 했더니 못 찍게 먼저 얘기해도 영필이 오빠 얘기 나왔는데 아무튼 한류니 뭐 뭐니 다 주도권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의 크리스찬이 1억이 넘어갑니다 아시죠 우리나라는 고작이야 참만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은 말씀 강론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3시간 설교했는데 식사하시고 물 한 잔 드시고 한 번 12시간 해도 질없다는 얘기를 안 해 중국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공안에 잡히면 잡혀가야 돼 우리 항우 목사님들은 딱 한 300만 원 정도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 이해하는 공안들이 그냥 취급을 안 하니까 딱 들여닥치면 죄송합니다 여기 하도 요청을 해서 이거 드시고 그냥 가족의 도태 그러면 빨리 끝내십시오 우리 가 내 친구 목사들 중국에 설교 가면요 300만 원 빡 주머니에 껴놓고 설교합니다 이 하나로 바꿔가지고 그거 이게 중국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 말씀을 사모하는 분량이 마치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처럼 우리 어렸을 때 그보다 더 뜨거워요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주도권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해계모니가 역사의 해계모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가정가정의 주도권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도권 지금까지는 장애물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는 자기는 장애물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물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의 법을 사랑하시기를 주의의 법으로 주원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여러분 제 책이 지금 다 너덜너러해졌어요 다 이렇게 막 한 장 두 장 다 떨어져서 그러나 이 책이 너덜너러해졌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아멘이시죠? 소망이 되었고 이 말씀을 붙들일 때 내 앞에 장애물이 떠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여러분 장애물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성의 장애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의 장애물 여러분 자녀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처럼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만 그래리 그래리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으되 라고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백리 애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 실록 지리지 50배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고 싶은데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아멘! 아멘 해야 돼 대맹 사람들은 나도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고 싶은데 나는 안 해 왜? 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을 믿는 사람이니까 세종 실록 지리지 50배지 셋째 줄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지네들이 우기냐 이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데 우기면 누가 우기 진짜인지 모르겠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그래서 장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있어 어디 있어 어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몇 장 몇 절에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은 장애물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소유가 영적인 소유가 넓어지고 여러분 어떤 이급한 상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건드리시고 일으켜 세워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에는 저희들로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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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두 손 벗겨 들고 치고 크게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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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